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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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타다오의 갤러리 산에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비 오거든요. 비가 살살 떨어지면서 그리고 나무들도 희귀식물만 갖다 놨대요. 이름도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이거는 야광나무래요 바람도 불고 날씨도 덥지도 않고 완전 좋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노래소리도 잠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힐링 여기도 되게 좋다 비까지 와서 너무 좋아요 박물관 안에 들어오면 중간에 이렇게 창이 있는데 아까 있던 정원하고 이어져서 진짜 멋있네 여기를 들어오면 오른쪽은 안닷하다 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종이박물관하고 환화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종이가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지꼬리도 종이로 만들었나 봐요 부채도 종이로 만들었고 실함도 종이로 만들었고 등도 만들었고 종이를 뭐로 많이 만들었나 봐요 망건통? 망건이 뭐지? 상투를 끌어올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동염에는 머리띠 화관도 만들었고요 종이의 뜻을 담는대요 여기는 갓도 있고 종이로 뭐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도 할 건 다 했다고 여기 창조 미술관으로 가시면 돼요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목은 청춘이에요 건축을 향한 끈없는 도전 안다타더우의 건축 스케치들이에요 이 사람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는데요 천재 아니야? 이거는 안다타더우가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는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인스프레이션 받은 노트인 것 같아요 1970년대부터 노출 콘크리트 설계 방식을 했대요 도시 건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도시 게릴라 주거 프로젝트 이거는 일본 디자이너 고시노 요코의 집 건축을 한 거래요 이름은 고시노 주택이네요 고시노 요코라고 있어요 건축물에 스케치하고 공사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다타더우의 카피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보니까 뭔가 자연을 해치지 않고 되게 조합하고 시선 처리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안다타더우의 프로젝트는 건축에 대한 틈을 넣어서 새로운 장소를 구축하는 안다타더우의 건축 철학이 담겨있는 거 여덟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장소예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